자, 증시에 몰아치는 테마주 광풍, 9월은 어떨까? 8월 진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 공부해서 이게 실체가 뭔지 알면 다음 날의 테마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맥신, 오염수, LK-99, 중국 관련된 이슈 등등 테마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정신없는 그런 한 달을 보냈는데요. 9월에도 이 박스권 속에서 계속 테마 장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마주 장세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9월은 난이도 측면에서 8월보다 훨씬 수월할 것이다, 훨씬 쉬울 것이다 하면 O, 비슷할 것이다 혹은 더 어려울 것이다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돼요. 9월이 8월보다 더 쉬울 것이다, O, 어려울 것이다, X.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더 쉬울 것이다. 오케이, 그거 짧게만 한번 들어볼게요. 황유인 팀장님부터. 뒤에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MSCI가 오늘 일단은 편의 발표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테마주들이 어쨌든 조금 소감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오늘 좋았던 종목들 보면 사실 지수는 별로 재미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확실히 조금 향후 주도주에 대한 밑그림들이 좀 완성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9월달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을 거면 오늘 MSCI 편입 이슈 외국인들의 자금 매수도 좀 영향이 있긴 했겠지만 오늘 거래대금이 지금 25조거든요, 오늘. 25조이기 때문에 이번 주초에 지난주부터 사실 잭슨홀 미팅 앞두고 나서부터는 사실 좀 재미가 없었어요. 경계 심리들 때문에. 근데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국 시장도 괜찮고 우리나라 시장도 괜찮아지면서 계속 약간 시장의 수급에 교란을, 교란이라는 말 좀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계속 영향을 미쳤던 MSCI의 지수 편입도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 9월달은 테마주라면 테마주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사실 맥신이나 LK-99 같은 건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 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9월에는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종목들 또는 익숙한 섹터 내에서의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면 아모레퍼시픽이나 사실 LG생활건강 보고 있는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전통적으로 간다고 하면 한국 화장품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지금 보면 그거 외에 다른 화장품 섹터들, VT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도체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바이오에서도 지금 히트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성향이 사실 추세추종이라서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멀티플을 갖고 와서 본다고 하면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좀 유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숫자, 소위 말해서 숫자, 흑자전환으로 본다고 하면 YOY로 가장 좋게 보이는 게 지금은 화장품 섹터, 리오프닝 섹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가속을 붙여주는 게 사실 일본 오염수 사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면세점이 확실하게 늘어날 거고 그러면 호텔실라나 아니면 화장품 섹터들, 호텔 관광업, 카지노들은 9월에 한번 해볼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종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거보다 살짝 비켜가서 궁금한 거는 9월은 8월보다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8월 마지막 날까지 사실은 지금 고용 꺾였고 GDP 잘 안 나왔고 오늘 물가는 9시 반에 조금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표가 좀 꺾이고 있는 게 보이고 패드워치 쪽에 들어가면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신경 썼던 FOMC와 금리 부분은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시장은 매가리가 없으니까 9월이라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를 그러니까 오늘 명확하게 갈린 게 뭐냐면 제 고객님들 중에서 약간 대형주 플레이 하시는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재미없다. 요즘 왜 이러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테마주가 됐든 또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정말 살만하겠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섹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서두에 앵커님께서도 하루 공부하고 나면 다음 날 테마 바뀌어 있다고 표정을 하셨는데 9월은 이거 갑자기 어떤 급격한 또 어떤 모멘텀이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은 8월보다는 변동성은 조금 덜한 상태에서 편한 구간. 대신에 사실 지금 수출은 그래도 8월 달은 생각보다 좋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분기 실적이라든가 내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싹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살만한 게 사실 과대낙폭으로 잠깐 반등하는 정도의 대형주들 오늘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것들 사실 그럴 정도만 대형주 중에서 사실 매매할 만하지 나머지는 사실 매수를 해도 상관없고 그냥 현금을 그 종목 살 거면 그냥 현금을 들고 있어도 크게 잔고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장은 아마 9월 달까지는 될 것 같아요. 9월 10월까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전망치가 아직 뭔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AI도 AI지만 9월 달에 현물 가격, 반도체 현물 가격 반등치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사실 삼성전자 그리고 전공정이라든가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정말 묵직한 소부장들이 또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9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아마 9월 말 정도 나올 겁니다. 최근에 거밍치에서 스마트폰, 아이폰 판매량 생각보다 늘거나 하는 기사 나오자마자 관련 주식지에 급등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호재에도 사실 반응은 해요. 다만 호재가 찾아내기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뭔가 호재만 있으면 모멘텀만 있으면 사줄게. 그거는 됩니다. 대신에 없으면 그냥 하던 거 계속하는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9월도 제가 좀 8월보다는 쉽다고 말씀드렸지만 까다로운 점은 되겠지만 그래도 8월보다는 할 만할 것 같고 대신에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방으로 꽂을 만한 리스크가 8월보다는 덜하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8월 때는 잭슨홀에서 또 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의사로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미국 경제 너무 탄탄한 거 아니야? 국채 금리 더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있습니다. 다만 9월 말에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명절 앞두면 매수세는 확실히 줄어들. 특히 이번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됐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쉬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 또는 기간 투자자들은 굳이 그 긴 시간 동안 주식 비중을 단기로 가는 스마트 자금들은 주식 비중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일주일 전 정부부터는 주식을 팔지는 않더라도 있는 자금을 더 꾸역꾸역 밀어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9월 달은 매매를 한 3주 차까지 하는 게 저는 제 오랫동안의 습관입니다. 추석 일주일 전 그다음에 설 일주일 전은 좀 재미없다. 재미없다. 알겠습니다. 유창윤 대표님도 역시나 5월을 들어주셔서 9월이 8월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일단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올해 올해만 본다면 8월 달이 제일 힘들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달들은 월초든 월말이든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조정은 아니었는데 8월 달은 어떻게 보면 거의 8월 중순까지 가격 조정 나왔고 지금까지도 저는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테마주들이 득실득실했죠. 저도 방송하기 전에 그 테마 공부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씩 영상을 보고 와도 뭐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9월 달은 그럴 정도의 어떤 테마는 좀 줄어들까 하는 생각이 높고 또 하나는 해외 증시든 우리나라 증시든 딱 보면 어느 정도 8월 달에는 이게 한참 조정이 나올 때는 이거 어디가 저점이지라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선뜻 주식을 사는 걸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어? 그때 샀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라면 이게 어느 정도 8월 달에 좀 나왔다. 그러면 9월 달에는 그 지점이 크에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정시에 좀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월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물리더라도 좀 모아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10월 11일 10월 11일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8월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감을 쳐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출연자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전반적인 톤도 같이 듣거든요. 두 분의 톤을 들어봤을 때 8월보다는 낮지만 그렇다고 좋다는 것도 아니다. 근데 주의 시작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상승한 어떤 분은 상승하는 장에서도 손실 보시는 분 계시고 그렇죠. 어떤 분은 하락장에서도 수익 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월 힘든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전달 대비해서 더 공격적으로 주식을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움츠려서 보수적으로 참여할지에 그 기준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만 가겠습니다. OX 9월도 테마주 장세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라고 딱 칼로 붙잡으듯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테마성이 좀 짙은 장세가 계속될 것 같은지 OX 한번 들어볼게요. 9월도 테마주 장세인가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O 황유연 팀장님은 O 유창윤 본부장님은 X 황유연 팀장님은 O 계속 테마성 그런 종목들이 가는 장이다. 이거를 사실 테마라고 해야 될지 섹터라고 해야 될지 솔직히 구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차이기는 한데요. 어떤 쪽이죠? 화장품이 테마인가요? 섹터인가요? 섹터죠? 바이오가 섹터인가요? 테마인가요? 섹터죠? 섹터라고 바라본다고 하면 저는 X가 맞는 것 같고 얘네들을 테마로 본다고 하면 O가 맞을 것 같아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드 이후에 사실 6년, 7년을 쉬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YOY로 그나마 숫자가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올라갔던 게 YOY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도의 역할을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화장품 섹터가 과거에 분명히 7, 8년 전에 주도 섹터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 내에서 그런 파괴력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보면 중구와 관련된 주식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주식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 증권사들마다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 아직도 Z종목돼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외상으로 살 수 없는 신용으로 살 수 없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것들이 좀 풀려서 다시 재심사를 해봤더니 실적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더 신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투기성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주가는 더 탄력받아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약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섹터라고 하고 약간 실적은 실체는 없지만 단기 모멘텀으로 가는 걸 테마라고 한다고 한다고 하면 약간 그 두 개가 혼자 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이제는 테마라고 하진 않잖아요. 사실 바이오테마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화장품 테마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종목 실적들을 보면 사실 신테카바이오나 최근에 좋았던 흐름들 보면 여전히 바이오 섹터들 보면 여전히 다 재무제표가 다 빨간색이에요. 4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적자 근데 얘네들을 내가 투자를 할 때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서 얘네들은 나는 절대 안 해 올라가면 테마주야 라고 보신다 라고 하면 테마주가 될 거고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땡겨와서 주식이 그런 선반영에서 움직이는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제약바이오 테마들은 분명히 섹터들하고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될 겁니다. 지금 몇몇 종목들 유한양행이나 SK바이오팜이나 이런 종목들은 매출액 성장률이 충분히 보이는 제약바이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관심 갖고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실적이 남으로 인해서 섹터라고 불릴 수 있지만 모멘텀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알겠습니다. 유창윤 대표님은 반대로 X를 들어주셨어요. 뭐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반도체도 테마고 저는 다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초전도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이런 테마 장세는 아닐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8월 한 달은 진짜 초전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작은 테마가 아니라 좀 굵직한 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좀 연속성을 좀 띌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게 이제 어느 쪽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중국 소비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AI라는 로봇 섹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8월 달은 보시면 좀 굵직한 이슈가 나와도 1박 2일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월 초에 한 번 AI가 좀 반짝였고 그 다음에는 그 주 그 AI 네이버가 발표하는 날 잠깐 반짝였고 그리고는 별 이슈가 별로 없었거든요. 로봇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2차 전지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빠지고 엔비디아가 급등하면 거기에 맞춰서 올라갔는데 연수성으로 뛰지 못했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9월 달은 조금은 더 이런 쪽에서 좀 추세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하지만 9월 달에 바라보는 뭐 섹터? 테마? 어쨌든 바라보는 쪽 방향성 요거는 어디입니까? 황유은 팀장님은 역시 화장품? 네. 화장품 중국 소리로 보겠습니다. 그거는 모멘텀은 중국인들의 입국 네. 지금 일단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오고 사실 제가 근무하는 데가 광화문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많이 보고 실제로 저는 약간 명동을 일부러라도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는 좀 많이들 아실 겁니다. 확실히 많아졌고 그 명동 길거리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들을 한국 사람들은 하나도 사 먹지 않지만 관광객들은 엄청나게 사 먹는 한국 사람들은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을 관광객들이 다 먹고 있는 그런 사태가 분명히 대고 있고 항상 광화문 근처 을지로에는 정말 관광버스에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광화문에 확실히 많이 늘었던 게 보이고 저 퇴근할 때 보면 그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의 외국인들이 중국인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통계치를 내보면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있지만 뭐 케이팝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내년으로는 지금 보면 입국 관광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YOY로는 분명히 숫자도 숫자지만 관광객들이 최상 최대로 왔는데 역대 최대로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2014년 15년도에 그에 걸맞는 뭔가 슈팅이 그냥 그 아모레퍼시픽 그때 당시에는 산성 LNS와 아모레퍼시픽 몇몇 종목들이었는데 분명히 종목은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섹터 내에서 분명히 히트작은 저는 분명히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글로벌 뻗어나가면서 리오프닝과 맞물리면서 분명히 실적으로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사실 일본 오염수가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죠. 반사 이익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갖고 있는 롯데관광 개발이나 파라다이스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과거와 지금 좀 달라졌어요. 뭐냐면 과거의 유커라고 불렸던 관광객들은 소위 단체 관광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세 3세들은 대부분 다 개별 여행으로 옵니다. 정말 파괴력이 있는 소비력을 갖고 있는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내수 우리나라 GDP에서 내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결국은 중국인 관광객들과 덧불어진 부분들 제가 좀 약간 과장해서 말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들 긴가민가 할 때가 사실 가장 사기 좋긴 하거든요. 거기서 뻗어나갈 때가 사실 초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9월달은 중국인에서 춘절이니까 중추절이니까 앞두고 우리나라 추석 연휴 앞두고 9월이 가장 모멘텀 플레이 한다고 하면 중국 관련 소비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달에 2차전지나 반도체보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나쁘다는 개념이 나쁘다는 개념이 결국은 주식이 수익률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수익률 게임 수익 내야죠. 수익률 게임으로 봤을 때는 저는 9월에는 이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유창희 대표님은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앞에서 말씀 다 하셨는데 일단은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울역이라든지 공항철도 탈 일이 있어서 타는데 외국인들 꽉꽉 차 있습니다. 꽉꽉 차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뭔가 효과가 있든 없든 부양책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관련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행 규제 완화 해제 소식이 나왔을 때 와 하고 움직였다가 머뭇거리게 된 게 뭐냐면 바로 터진 게 중국 헝다든 뭐든 신용 리스크였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부양책을 일주일 한 번씩 2주일 한 번씩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당장은 효과가 없어도 결국에는 조금 더 계속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고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저축한 돈이 최소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700조에서 많게는 1200조 이상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비가 된다라면 꼭 내수로만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와 관련돼서 충분히 중국 소비주들 저는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은 추적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소비주 만약에 10월 2일에 지금 임시공유일 지정이 됐으니까 그 플러스 알파까지 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면 좀 더 유리합니까? 우리도 연휴니까 뭐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연휴는 뭐 큰 영향이 있을까 보겠지만 어쨌든 쇼핑 관련해서는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반도체는 유창희 대표님도 9월에 쉰다? 아니요. 저는 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쉬나? 같이 간다?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승률을 본다라면 만약에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오른다라면 뭐 중국 소비주들은 더 오를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주들이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어미닛아지는 뭐 여행해봤자 뭐 직회의 파라다이스 롯데관관 개발 호텔실라밖에 없고 그건 또 면세점하고 묶인다라면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개 또 화장품 주들은 좀 많긴 한데 그거 자체가 뭐 엄청나게 뭐 모든 화장품을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는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완성업체도 있고 또 이게 엔비디아 향이냐 삼성 향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 달에 이번 달에 2차전지하고 반드체가 어느 정도 쉴 만큼 셨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9월 달에도 9월 달에는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보는 건 맞는데 이쪽보다는 조금 새로운 느낌이 나는 중국 소비주들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지금 두 분 다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계시니까 종목 하나랑 가격 전략 받아보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황유은 팀장님부터 종목이랑 가격 전략. 저 관심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어차피 승률 게임 측면이 9월 달에 된다고 하면 가격 전략보다는 가격은 어차피 리스크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있는 건 롯데관광 개발. 롯데관광 개발입니다. 지금 실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은데요. 바닥에서도 많이 올라왔고 근데 롯데관광 개발이 제주도에 하이트 호텔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엄청 크게 지었던 거. 저는 사성급밖에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코로나 때 특가 나왔을 때 한 번 딱 가봤는데 거기 가면 여기는 중국인 관광객을 받기 위해서 지었구나라는 게 확 느껴질 정도 너무 풍위 분위기가 근데 짓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롯데관광 개발 차입했던 부분들이 롯어버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슈가 좀 있었죠.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지금은 사실 이 실적이 어떻게 사냐 하겠지만 충분히 조금은 해볼 만한 전략이 아닌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신고가 있는 종목들이 여기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데 더 간다고 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하면 지금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하면 지금 아주 좋은 혹시나 가격 조정이 나오든 기간 조정이 나오든 좋은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목표가요? 목표가는 그냥 52주 신고가 정고점 한 2만 원 이상 52주 신고가 이미 뚫었잖아요. 뚫었죠. 역사적 신고가 보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얼마예요? 17,130원인데 한 10% 정도? 아니요. 역사적 신고가는 2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길게 그러네요. 21년 2만 3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기대한다? 거기를 더 뚫어 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거기를 뚫고 올라가면 사실 더 비중을 사야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 종목은요? 저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게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회사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더현대 지하에도 있지 않습니까? 더현대에 보면 사람들 엄청 항상 분비죠. 그런 부분들 또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가 상당히 젊어졌고 현대백화점 하면 뭔가 살 게 즐길 게 많다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현대백화점 하면 신촌 시계타 앞에서 모여 이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다는 자체는 매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면세점 사업 부분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아까 롯데관광개발 하얏트 호텔 말씀하셨는데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사업권을 딱 따자마자 코로나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빚을 못 봤는데 지금은 코로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9월 달부터 롯데가 제가 알기로는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철수를 하고요. 현대백화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분기 마지막 부분이 9월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상당히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지금 재평가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그래서 다른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를 보면 바닥에서 잠깐 올라온 것인데 현대백화점은 이미 7월 달부터 계속 추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저는 그래서 저도 비슷해요. 한 2021년 이 회사가 9만 6천원까지 갔는데 일단 9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 9만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나 지금 바로 눈에 보이면서도 실적이 나오면서도 모멘텀이 있는 쪽은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런 종목을 말씀을 해주셔서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현대백화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